안녕하세요. 저는 킴스보석의 김남표입니다. 이번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를 위해서 킴스보석에서 3일 동안 뉴저지에 있는 리치필드 한양마트 몰에 있는 하이트론스 옆 누리홀에서 2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이 지치신 우리 어머님들, 아내들을 위해서 킴스보석에서 초특가 할인 판매를 행사를 하는데요. 5월 6일, 7일, 8일, 3일간 목금토 저희 킴스보석 총직원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결혼 예물, 또 어머니 선물, 또 아내 선물을 직접 상담해 드리고요. 이번에는 진짜 저희들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킴스보석에서도 이익을 다 내려놓고 50%, 60%, 70%까지 진짜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불짜리도 정확한 금, 또 진짜 내춤럴 보석, 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저희들이 진짜 킴스보석에서 2년 동안 정성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없이 여러분들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제가 신문에도 냈는데요. 이벤트 5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벤트 1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희가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1캐라짜리, 1캐라짜리에다가 세팅까지 이쁘게 해서 양옆에 다이아몬드 들어가고 이렇게 지하에 감정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7,500불짜리를 2,700불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67% 디스카운입니다. 저희는 가격이 낮다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다 지하에 감정서, 또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또 우리 지하의 공인 감정사인 디자이너인 앤젤 김, 앤 김 씨가 정성을 들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내용을 적어서 많은 1.5세, 2세 신혼부부들이 감동을 합니다. 저희 특별히 웨딩페어에서는 무려 60명 가까이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킴스보석의 2세, 1.5세들이 결혼예물을 오고요. 그날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 또 감정, 또 예물 예산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다이아몬드, 여러분 쌍가락지 아시죠? 다이아몬드 가락지까지 저희들이 50%에서 70%까지 플라트넘 세링입니다. 다 감정서에 있는 2부짜리 12개 들어간 것까지 총 특별 할인 판매하고요.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석, 다이아몬드, 지하에 감정서에 있는 이런 원석을 갖고 나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퀄리티, 커팅, 어떻게 깎였는지, 무게는 얼마고 어떤 질이며 시중에서는 얼마고 킴스보석에서는 얼마는 걸 다 도표로 포스트로 해서 저희들이 걸어놨습니다. 신문에도 저희들이 딱 10몇 개를 했는데요.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엑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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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도 엑셀런, 커팅도 엑셀런, 각도까지 다 엑셀런, 그런 좋은 다이아몬드를 시중보다 50% 싸게 한정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 자녀분들 알려주십시오. 또 네 번째는 여러분들 어머니라 하면 진주 목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 목걸이도 2년 전 프라이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50개가 넘는 핑크색 나는 좋은 진주를 정확한 금 장식에 7mm 반, 7mm짜리, 390분부터 시작해서 11mm리라도, 11mm는 양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도 950불에. 진짜 반지 하나 사는 950불 가격을 11mm짜리가 거의 40개가 들어가는 것을 특별 세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즘 금미 대세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금바가 가장 좋은 가격인데요. 금바도 저희가 이번에 전문 딜러인 엔젤라 씨, 또 전문가가 출동을 해서 여러분들 안 쓰시는 장롱 속에 있는 헌 주얼리, 못 쓰는 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심지어는 은수석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재산되는 금바나 이렇게 좋은 저희 소장품 주얼리도 저희들이 원가에 밖에 트레이드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금바가 스위스 바를 갖고 계셔야 그게 나지 재산인데요. 재택근데요. 안 쓰시는 주얼리들, 애기 반지부터 해서 갖고 오시면 정확하게 저희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약간의 공조만 받고 추레이드라는 진짜 3일 동안 귀중한 시간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킴스보석에서 진품 명품, 킴스보석 소장품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데 요즘 금이 최고 고건행진이고 좋은 재산이고 안전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킴스보석에서는 이렇게 무려 90g, 100g 가까이 되는 베르사체의 유명한 디자인, 이거를 남녀 공용인데요. 이것도 금값으로 판매합니다. 또 보시면 이거는 유명한 킴스보석 소장품입니다. 옐로우 사파이어, 브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금이 무려 85g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원가만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 할인 판매하면서 진짜 초특화 셀입니다. 그 외에도 진주 목걸이 아시죠? 저희 킴스보석은 장식이 튼튼하고 제일 좋은 거 씁니다. 거기에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요. 이것도 GI 감정소가 있는 핑크골드 요즘. 이거는 지금 최신 모델입니다. 우리 앤킴스보석 씨가 1캐라 1부 4알이 SI 깨끗한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20길로서 가운데만 해도 1.24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래서 공인 감정소가 있는 거를 2,900불에 시중에서는 만 불 이하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특별 할인 판매해 드립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진주 목걸이인데요. 시중에 있는 진주 목걸이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특이하고 진짜 원 오브 카인입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이고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 때 뭘 착용하면 좋으냐고 상의합니다. 저희 킴스보석에서 특별히 준비한 소장품들은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행사 때 오시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주얼리 수리하는 거 갖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3일 동안 일찍만 오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가에 가장 저렴하게 현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수리해 드리고요. 주얼리 청소나 감정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7일, 8일 목금토 3일 동안 리치필드 한양마트 누리홀에서 저희 킴스보석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혼 예물, 선물을 특별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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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